그치, 그런데 어, 선수하니까. 태권도복 같은 거 입고 막 유도하는데 잘하더라고. 태권도복을 입고 유도하는 거잖아. 유발인기 지금. 내가 학창시절로 들어가서 얘들 중에 싸우러 고르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제일 무서운 사람이 디오야. 아 그렇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그렇지. 진짜로요. 왜냐면 카이나 다른 친구들 싸울 때는 그냥 주문다주면 해. 근데 디오를 가만히 있다가 샤프로 찌를래요. 정확히 해. 정확히 해. 옛날에 맨점, 맨점. 정확한데? 디오도... 이럴 셈이 하는 소리야. 이거 학생들도 이거 보고 어떤 말을 해? 디오도 그래서 디오는 귀농하면 안 돼. 농부돼서 마을에 간 모이라 그러는데 납들고 그냥 가만히. 안돼, 안돼. 얘기 좀 해, 디오 씨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너 큰일 나, 그러면. 그래, 그런데 소통이.